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항만물류업계는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해운업의 위기를 대한민국 산업 전체 위기로 인식을 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을 해달라는 성명서를 냈는데요. 항만 해운업계가 이런 성명서를 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국내 1, 2회 회원업체죠. 한진회원과 현대상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지난달 현대상선이 싱가포르 항만공사에 현대부상신항만 주식회사 주식 40% 플러스 1주를 매각했습니다. 이런 매각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상신항에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이 21곳입니다. 이 가운데 17곳이 외국계 운영사나 펀드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신항이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물량의 한 60% 정도를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1곳 중에 우리나라의 자리는 고작 4곳밖에 안 되고요. 이 4곳마저도 한진해운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수출입 화물 중 99.7%가 해상을 통해서 운송이 됐습니다. 그만큼 항만의 중요성이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국내 해운사들의 항만 지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용도 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항만업계가 국내 해운사 살리기에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이 그러니까 해운업체 지분율이 작아지면서 항만을 댈 수 있는 석수도 줄어드는 건 물론 해운업체에게는 좀 악영향일 수 있겠지만 얘기를 해주신 대로라면 외국계가 계속 차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만업계에 과연 이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까? 왜냐하면 어쨌거나 자리는 계속 차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글로벌 해운업계는 크게 4가지 거대 해운 동맹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도 물론 이런 4대 해운 동맹에 속해 있습니다.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와 MSC가 합작해 2M이라는 이런 해운 동맹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프랑스와 중국 회사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O3 그리고 현대상선이 속해 있는 G6 그리고 한진해운이 속해 있는 CKYHE 이렇게 거대 4개의 해운 동맹이 있습니다. 이들의 해운 물량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만약 현대상선을 예로 들으면 현대상선이 용손료 인하를 못하고 회사체 협상을 하지 못해서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해당 해운 동맹에서 빠지게 됩니다. 현대상선에 비해 지금 상황이 조금 좋다는 한진해운도 상황은 비슷해서 빠질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국내 해운사들이 해운 동맹에서 빠지게 되면 그 이외의 다른 해운사들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 항만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우리 항만을 이용하는 주된 원인이 우리가 같은 해운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용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G6를 예시로 들면 G6에 속해 있는 해운사들이 서로의 물량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물량은 여럿이 수주를 하게 되면 그만큼 물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동으로 수주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항만에 들어온 이유가 현대상선이 수주한 물량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국내 해운사들이 동맹에서 빠지면 현대상선 물량이 없잖아요. 한진해운 물량이라든지 그러면 굳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자기네 항만을 가지고 있는 그쪽으로 바로 가면 되기 때문에 국내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물량 외에는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동남아,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의 기능을 부산항이나 인천항이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물량이 얼마나 될까? MTN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직 2015년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집계를 해보았습니다. 한진해운이 속해 있는 CKYHE는 부산신항만 물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상선이 속해 있는 G6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나 됩니다. 특히 이렇게 현대상선의 위기감이 요즘처럼 커지고 있으면 부산신항만의 경우 전체 물량의 23%가 그냥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해운사들의 상황이 악화가 되면 국내 해운사들은 물론 그런 항만업계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해운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품아시를 하고 있는데 한쪽이 한 집안이 아예 그냥 망해버리면 굳이 이 밭은 품아시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해운 동맹으로 직접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운업체의 위기가 우리 항만업체까지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참 그렇다면 해운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좀 어려운지도 우리가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대상선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해운 동맹이 이렇게 빠질 정도일까 싶기도 해요. 어떤가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7일이죠. 현대상선이 8,100억 원 규모의 회사체에 대해 원금과 이자 상환을 포기를 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이외에도 만기된 채권 뿐만 아니라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도 중지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1조 원 넘게 발행된 이런 3호 회사체와 은행 여시는 지난달 금융권이 자율협약을 개시하면서 모두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증권 매각으로 1조 원 정도 자금이 들어오고요. 비싸게 빌린 선박 용손료를 이런 인하를 하고 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재무적으로만 보면 현대상선이 지금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해운업계는 지금 해운 동맹 사이에서 3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선사 간의 소통이 저하, 선박 스케줄 조종 문제, 그리고 운송 서비스 신뢰도 하락 등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운 동맹도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운 동맹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나오고 있고요.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재편의 1순위에 국내 해운 업체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문으로는 이미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들이 해운 동맹에 제명될 위기에 놓여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채권단이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했다라는 거나 현대증권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서 좋은 소식들 그나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상황들을 보자면 자율협약 개시를 했어도 그냥 3개월 유예 기간이 나타난 거고 1조 원 현대증권 매각으로 1조 원이 마련됐다지만 이것도 이자 겨울 정도다 보니까 역시 상황은 안 좋고 역시 물론 후문이긴 합니다만 왕따 당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고요. 현대상선 알아봤으니까 한진해운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역시 안 좋겠죠. 네, 비슷합니다. 한진해운이 지난해부터 흑자를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흑자가 나는 구조를 좀 봐야 됩니다. 지난해 가장 큰 경제적 이시 중에 하나인 원유 급락이 있잖아요. 원가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원가 절감 효과가 없다면 사실상 적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항만과 사업 등을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알짜 자산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낸 흑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흑자를 나타날 이런 원동력도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차익금이 5조 6천억입니다. 이 부채 비율이 800%가 넘습니다. 차익금 가운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단기 차익금이 1조 5천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돈은 10분의 1인 1,8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한진해운 역시 이렇게 고용선, 그러니까 비싸게 빌린 선박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진해운의 경우 용선료가 연간 8억 달러, 우리나라로 9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가운데 고용선료를 일하할 수 있는 비율이 한 20, 30% 되는데요. 금융권, 그러니까 채권단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1,500억 원 정도를 줄여야지 한진해운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아끼고 아끼고 아껴도 1년치 부채 갚으려면 8년 반을 일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 상선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진해운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가 안 좋다 보면 해운업계도 그럴 테고 이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항만업계가 정부에 앞서서 얘기를 해준 것처럼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골자를 이루고 있냐요? 네, 해운업의 구조조정 자체를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금융 당국 중심의 지원이 아닌 정부 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해운업 3위 업체죠. CMA, CGM 그룹, 프랑스 업체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은행, 선박금융, 용선 관계자들을 직접 모아서 이렇게 채무 조정을 해서 지금 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융 당국에서 이런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이런 채무 조정을 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국내 해운사들이 알짜 자산을 파는 게 아니라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1위 해운사인 APM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규모를 키워서 운임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해운사인 MSC도 마찬가지로 선박,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선박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그 선박을 대거 사들이면서 한진 해운 99척, 현대산성 55척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규모인 488척을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해운업계와 항만업계가 여러 가지 국가산업 시설이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해운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망, 그리고 항만이라는 국가기반 시설 이런 측면에서 해운업 구조 조정을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프레임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몸이 아프면 수술하면 금방 낫는 건데 체질 개선한다고 한의원 다니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현대상선이나 그리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그만큼의 시간이 있을까라는 노파심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또 정부 측에서 그리고 각 업계에서 해결책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산업부의 염혜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